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헛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전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평으로 세워갑시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으로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은 워낙 한 사람만 자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어울리게 마련이고 그 속에서 반드시라고 해야 될 만큼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데에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골로세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대사는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 미야마 사랑은 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야고버서 3장 18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강, 화목이란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원어로는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서로 막힌 데가 없이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원수처럼 살지 않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화평으로 우리는 부른받은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헐떻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삶으로 부른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화평이 되고 그다음은 우리 서로 간에 좋은 화평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는다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는 받는 자는 이렇게 주의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주의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성이나 교회 또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에서나 이렇게 주의를 화평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쪽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거칠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주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따라갑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마음이 펴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겠습니까? 어쩌면 두 번째 사람에게 너는 네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것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함옥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다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보하고 손해볼 때만이 그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오이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양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오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강한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같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자는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고 아단과 하와의 관계 역시 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계 세력과도 영적인 대적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인간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끼어져서 일하지 않아도 과실을 내던 그런 자연이 땀 흘려 은근키와 과실을 내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화평을 깨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장세기를 보지 않아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서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목해지고 멀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괜히 서목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있을 때는 빅스비가 알았었다 그것이 죄의 무서운 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른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죄를 잘 씻고 계십니까? 죄는 씻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죠 우리는 하지만 그 죄를 씻지 않는다면 죄를 하나님 보혈의 피로 씻지 않는다면 차차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잘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담대함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잘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큰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편 133편에서는 화평한 공동체가 어떤 아름다움과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갖고 3절 현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도다 거기서 여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공동체는 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연합하고 동감으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옥기까지 내림갖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거룩과 성령의 인재의 상징으로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혈몬산은 기류가 부딪히면서 그 아래의 땅이 이슬을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슬이 그 광려 같은 땅에 초목이 자라게 하고 농사나 또 동물들을 키우는 축산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풍요와 그런 축복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화목한 공동체의 축복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데 결국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은 화평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화평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또 화평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제로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들어가야 맛을 내물어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자신을 녹이는 사람과 그러한 희생이 있으면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간다고 이러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이러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녹이고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녹이는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녹이는 소금과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는 비결은 골로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 평강이란 말보다는 사실 화목, 평화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화평이란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을 또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것처럼 자신을 죽여서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마음을 풍불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외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전체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그런 말로 현혹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한 명 한 명을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기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할 때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되고 화평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이상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항상 모두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양보하고 자신의 주장도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소금도 자신을 녹이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한 자신을 죽이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을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려다시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스 2장 말씀을 보면 화평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서로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봉상교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화목하고 화평한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송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추천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화평한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며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서 화목한 공동체 우리 봉상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고 내 생각보다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봉상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